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OBS 스튜디오와 VC 페이스를 이용한 버추얼 아바타 그리고 그 아바타를 이용하여 트위치 플랫폼 개인 스트리밍 방송 송출을 위한 가이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미디어학과 김병규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성취해야 할 목표는 디로이드 캠과 VC 페이스를 이용하여 OBS 스튜디오에 이를 연동하고 버추얼 캐릭터를 이용한 트위치 플랫폼에서의 원활한 개인 스트리밍 방송 송출을 최종 목표로 삼고 강의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또는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은 밑에 있는 OBS 스튜디오, VC 페이스, 디로이드 캠 이렇게 3개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방식으로 OBS 스튜디오의 화면에 디로이드 캠과 VC 페이스를 이용하여 버추얼 아바타를 우리 얼굴 그리고 몸에다가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OBS 스튜디오 화면상에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우리의 버추얼 캐릭터 아바타를 배치를 해놓은 뒤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실제 트위치 플랫폼, 개인 스트리밍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사용 프로그램부터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OBS 스튜디오입니다.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VC 페이스입니다. 유니티 기반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VRM 파일의 얼굴 및 손 트래킹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때 VRM 파일이란 VR용 인간형 3D 모델링 파일 형식으로서 실제로 우리가 VR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해당 VR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우리의 어떤 아바타로서 버추얼 아바타로서 쓸 수 있는 파일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D-ROID 캠입니다. 이 D-ROID 캠은 컴퓨터나 노트북에 실제로 웹캠이 달려있는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컴퓨터나 노트북에 웹캠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컴퓨터의 웹캠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D-ROID 캠 설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D-ROID 캠을 설치한 이후에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커넥트라는 클라이언트 창이 뜨게 될 때 세 가지 옵션 중에 첫 번째 옵션이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핸드폰과 우리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옵션으로서 USB, 우리가 흔히 충전기를 사용하는 충전기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와이파이 사용, 즉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할 시에는 컴퓨터가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와이파이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USB 케이블,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초기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갤럭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플레이스토어에서 디로이드 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킨 모습입니다. 초기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화면에는 별다른 어떤 설정 화면이라던가 설정 버튼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한 후 이제 아까 저희가 같이 봤었던 컴퓨터 프로그램, 디로이드 캠 클라이언트에서 저기에 있는 이제 USB 설정의 버튼을 설정을 해주시고 커넥트 오버 USB 오른쪽에 있는 저 초기 화면에 비슷한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디로이드 캠 클라이언트, 즉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제 USB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인식을 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 초기 화면에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핸드폰에서도 컴퓨터가 보내는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저런 식으로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허용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연동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허용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한 스마트폰의 CDR 넘버가 저렇게 뜨게 되고요. 비디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웹캠처럼 인식을 해서 컴퓨터로 그 정보를 보낸 뒤 VC 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버추얼 아바타에 연동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설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PC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두 화면에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를 통한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한 화면이 PC 프로그램에 똑같이 송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은 제가 이제 예시로써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로 이제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을 찍는 모습을 이제 파워포인트에 실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로이드 캠을 이용해서 VC 페이스를 연동을 할 때에는 전면 카메라 셀프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굴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로이드 캠 설정은 이렇게 끝이 났구요. 다음은 VC 페이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VC 페이스를 처음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했을 때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카메라, 카메라 설정, 프레임 속도, 트래킹 품질, 마이크 등등 초기 설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슬라이드 및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역시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연동하는 디로이드 캠 소스 3를 설정을 해주시고 카메라 설정 역시 가장 좋은 640x480, 30프레임 퍼 세크를 설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프레임 속도 역시 가장 좋은 29프레임 퍼 세컨드 그리고 트래킹 품질 역시 고품질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우리가 현재 VC 페이스를 이용하여 뭔가 마이크 내지는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설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때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아바타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파일 탐색기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VC 페이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얼굴과 동기화 시킬 버추얼 아바타, 즉 VRM 파일을 찾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VC 페이스가 이용하는 VRM 파일의 확장자는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VSF 아바타, 즉 VC 페이스 아바타 파일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연동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바타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아바타를 클릭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여러분들 VC 페이스 프로그램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아바타는 제가 실제로 유니티 기반, 블렌더 기반으로 아바타 작업을 하시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개런티를 드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 개인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바타를 만약 VRM 파일로서 아바타를 받고 싶으시거나 자신의 본인 아바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런 유니티나 블렌더를 기반으로 VRM 아바타를 제작하시는 제작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개인적으로 개런티 내지는 작업 의뢰를 드리고 아바타를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그건 말고도 무료 프로그램으로 조금 퀄리티는 조악하지만 자신만의 본인의 아바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 내지는 용도에 따라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VR 아바타를 만든 다음 이렇게 VC 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일반 설정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설정 창들 중에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일반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반 설정에서 이 아바타를 본인의 얼굴에 연동시키고 또 움직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은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눈 깜빡임, 초점 거리, 시선 민감도, 눈썹 강도 등등 실제로 우리의 얼굴을 디로이드 캠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한 뒤 그것을 VC 페이스에 있는 아바타에 접목을 시킬 때 얼마나 민감하게 또는 얼마나 많은 가동 범위를 가지고 접목을 시킬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C 페이스 설정이, 초기 설정이 끝이 났다면 이번에는 VC 페이스를 OBS를 이용해서 이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 페이스와 디로이드 캠을 연동하는 것은 이미 VC 페이스를 켰을 때 우리가 초기 설정에 이제 카메라에 디로이드 캠을 연결하신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기 디로이드 캠 소스 3라고 우리가 카메라를 설정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만 설정을 해놓더라도 디로이드 캠과 이제 VC 페이스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따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아바타를 VC 페이스 프로그램에 얹고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디로이드 캠에 찍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서 VC 페이스에 있는 아바타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VC 페이스를 OBS와 이제 연동을 해서 실제 방송 송출을 위한 설정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BS 초기 화면이 여러분들이 처음 OBS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정 창들이 있는 초기 화면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실 건데요.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왼쪽에 있는 소스 목록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방송이나 녹화에 송출할 소스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를 우클릭하여 소스를 추가하십시오라는 안내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플러스 창을 보통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송출할 프로그램 내지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스가 여러분들을 반길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위치 내지는 어떤 개인 방송 내지는 동영상을 이제 녹화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옵션은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캡처 옵션입니다. 게임 전용 캡처 옵션 및 속도를 제공하는 옵션으로서 어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던가 여타 프로그램을 캡처하는 것과 달리 조금 더 게임의 성능을 높이고 게임과 게임을 OBS 스튜디오로 이제 송출하고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쾌적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용도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캡처인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현재 여러분들이 실제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 그 자체를 전체 캡처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디오 캡처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내지는 다른 장치 현재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 장치를 제외한 다른 이제 별도의 비디오 장치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때 그 비디오 장치의 화면을 컴퓨터에 연동을 시키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윈도우 캡처입니다. 윈도우 캡처는 디스플레이 캡처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을 한정하여 그 해당 창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이즈를 조정하여 조정 이제 크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그 해당 프로그램의 창을 한정을 하여 그것을 캡처하여 화면에 띄우는 그러한 옵션을 제공하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옵션입니다. 출력 화면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 캡처를 하든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든 게임 캡처를 하든 비디오 캡처를 하든 어떤 여러분들이 화면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 해당 화면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부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출력 화면 내 자막을 이제 기능 제공하는 그런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말이 조금 꼬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력 화면 내에서 자막을 여러분들이 띄우고 싶으실 때 해당 자막을 이제 띄우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VC 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OBS 스튜디오에 연동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다섯 개의 옵션 중에서 이번에는 저희는 게임 캡처 옵션을 어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캡처를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 목록에 게임 캡처가 맨 위에 이렇게 설정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게임 캡처 속성이라는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 캡처 옵션을 설정을 해서 이게 마치 소스 목록에 레이어처럼 설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레이어에 잠글 수도 있고 해당 레이어를 이제 보지 못하게 안 보이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 가시와 옵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당 레이어를 초기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속성 옵션 클라이언트가 뜨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방식은 특정 창을 캡처 이제 우리는 VC 페이스를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창을 캡처하는 방식을 설정을 해주시고 윈도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윈도우 내지는 프로그램이 아마 쭉 뜨게 될 텐데 목록에 이 중에서 VC 페이스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설정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우리가 앞서 설정했었던 VC 페이스 창이 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 윈도우 일치 우선순위는 제목이 일치하거나 없으면 실행 파일이 같은 창 찾기 옵션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 투명도를 허용해주시고 커서 캡처는 꺼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면에 VC 페이스 아바타를 송출하는 데 있어서 잡다한 것들이 전부 싹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아바타만 이쁘게 송출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설정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OBS 송출 화면에 여러분들의 VC 페이스 아바타가 예쁘게 송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아까 VC 페이스 아바타를 설정할 때 있어서 우리가 초기 설정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설정장을 통해서 여러 설정들을 건드렸었는데요. 이때 있었던 이 설정 UI들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실제로 OBS 스튜디오에 그대로 떠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VR 아바타를 이용해서 버추얼 아바타를 이용해서 스위치 이제 방송 화면을 송출할 때 좀 걸리적거리는 부가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다시 VC 페이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프로그램 화면으로 돌아가서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창을 주목해 주시면 당구장 표시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앞서 있었던 위쪽과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설정 이거 정보 창 설정 창 UI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싹 사라지고 배경 화면마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 배경이 설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VC 페이스에서 해놓고 다시 OBS로 돌아가보면 역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UI들이 전부 사라져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을 설정할 때 있어서 이 버추얼 아바타를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하단에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버추얼 아바타를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버튼은 화면에서 벗어나게 돼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버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버추얼 VC 페이스와 OBS 스튜디오 간의 연동 방법은 현재 VC 페이스 프로그램 내에서 설명 UI를 클릭해보면 그리고 설명이 이제 VC 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쭉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튜토리얼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OBS에서 VC 페이스를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